한 50분 차이 나네요 가보자 얘가 어떤 놈일지 아직은 모르니까 뭐 조합을 어떻게 가고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건 매너라고 일단은 이대로 들이박아보고 아닌데 뭐가 나오건 간에 이둔이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쏘리 잠시만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장신구 하나도 안 찾았을 때 기준으로 한번 보게 궁금해 얼마나 센까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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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폄하당해서 화가나신거야? 그래서 다크사이드로 돌아서신거야? 오오오오 바람? 바람어둠? 안좋네 안좋네 그냥 넘길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바꿔놨을걸 일참 쌈바 놓쳤나 헤엑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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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만 보호할게요 대사만 자 티어 나오셨고 오오 대사가 저렇게 나오는구만 이제 다 없앴을때의 기준으로도 한번 봐야죠 오 크리티컬 너무 좋다 2개면 할만하네 이게 마지막 직전이었구나 2개면 할만해 근데 자 또 돌아올게요 가자 준비 끝 치라고 봐야될까 근데 지금 사라스바티가 굳이 필요할까요? 물론 그렇다고 사라스바티 대신 넣을만한 새로운 악마를 만들지도 못했어 나는 어? 누에? 누에 킹뿌지 않아 아냐 나빠 나 나쁜거 같애 마 타로카자가 없어 그래도 이대로 갈래 일단 최소한 4성은 있으니까요 고 음 그래 이대로 갈래 그래도 최소한이니까 두개정도는 들고 나오시겠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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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로 나오진 않겠지 다 먹었다고 내가 대사 완전 똑같나봐 이건 매? 매? 매가 뭔데? 매노라의 매? acy 전 설치된 GM Exit ственно 일정 다 os 한 대만 맞아요 짤딜럽기 이것 한 방 짠다임 넘기고 풀끌어배기 나이스 프리티컬 자 락쿤다 끝 지온간 절대 쓰면 안되고 풍째로 뜯기 221밖에 안들어가면 아 이거 오케이 아아아아아 오오오 오오오 우와씨 오 개무서웠어 나 지금 아니 저거는 아까 내선 그런게 없더라고 오오씨 살았다잉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요한 선생님 이 다음 천에 선생님 죽으십니다 저 준비 끝났어요 그럼 죽이기 전에 한번 봐드려 아 무드도 있었구나 제 생각은 못했네 터놓고 일단 한 대 쳤다 치고 나와 앨리스 은하 열성권 세인드 세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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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에 마왕이 있다고? 아, 그래? 그럼 녹화 파트로 바꿀게요.